2. 3. 5. 5. 6. 5. 6. 어두우니까 렉이 걸리네. 밝은 데로 빨리 가야지. 밝으니까 또 괜찮네. 오늘 하루 잘 지냈습니까? 해장이 필요해. 해장 메뉴 뭐냐고요? 추천해주세요. 지금 분명한 거는 배가 많이 고파요. 얼굴이 수척하네. 소주는 진짜 안 맞아. 매번마다 소주 먹으면 드는 생각인데 소주는 나랑 안 맞아. 지금 해장이 안 되니까 텐션이 없다. 몽롱해 지금. 떠다니는 거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? This is not good. 핫세 누나 향수 돌려. 그러니까 핫세에 향수 놔두고 갔더라. 그거 그냥 내가 쓰려고요. 조말론 향 좋더라. 조말론 향수 개이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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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. 뭐 먹으셔요 여러분? 점심때쯤에 사과 한 개 먹고 지금까지. 계속 일 보다가. 손 떨려 나 지금. 힘이 없어요. 마라탕을 먹으라고요? 마라탕이 여기 없을 텐데. 다른 거 다른 거. 뭐 없으셔? 심박한 거. 쌈박한 거 뭐 없을까요? 짬뽕 곱빼기. 1단계. 고. 마지막 단계는 죽어요. 쌀국수 짬뽕으로 가자 오랜만에. 쌀국수가 먹고 싶다. 쌀국수 짬뽕. 쌀국수 짬뽕. 지옥 쌀국수 짬뽕 1단계 곱빼기. 렛츠고. 네 여기 쌀국수 짬뽕. 지옥 1단계로. 곱빼기로 한 개 줬어요. 네 네. 배고프니까 이걸 흡입하게 되는. 단묻이랑 짜차이를 흡입하게 되는데. 왜 이렇게 안 뜯어지냐. 짬뽕도 안 했는데 짜차이 다 없어지면 싫어해요? 짬뽕. 자 여러분들 식사합시다. 아 배고파 디지인줄 알았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. 아아. 아아 이거지. 회장에 이만한게 없다. 와. 와 해장 제대로 된다 와. 와에 미쳤다. 아아 너무 좋아. 해장도 했으니까 이제 뭐 할까요? 추석 준비 할게 뭐가 있습니까? 그냥 추석 때도 일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건 그래 그냥 옛날 항상 다 그랬어 대만은 항상 새로웠고 항상 뭔가가 아 그냥 대박 컨텐츠가 솟아났었어 아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짬뽕을 한 그릇 딱 때려 넣으니까 아 술XX 제대로 오네 맨 아 묵직하다 야 이거 나가면 진짜 텐션 200% 회복된다 나 장실 좀 갔다 올게요 자 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지 않으시겠지만 변기통에 반 정도는 이렇게 물이 차 있지 않습니까 물 위로 내가 봤을 때 최소한 7 8cm는 쌓아 올렸어 나 한 5kg 빠진 것 같아 와우 장이 미쳤나봐 끝난 줄 알았어 근데 허리 싹 피니까 또 나와 그래서 또 해 끝난 줄 알았다 그래서 허리를 싹 피니까 또 나와 폭풍 소화돼 브라보 가자 존나 잘 먹었다 아 해장 끝났다 아 해장 끝났다 네 다음 또 올게요 네 맨 아 이제 해장 됐네 아 해장 너무 잘 됐다 아 이 해장 후의 이 느낌 너무 좋아 홍대 한 바퀴 싹 돌면서 아 욕심부리지 말고 컨디션도 돌아왔으니까 아이 가기 전에 아주 가벼운 이풀기 저기는 남자애들끼리 내가 대륙남인지 아닌지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자 홍대 메인 거리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스토리가 걸려들지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없다고? 평일이니까 그래도 뭐 뭐 있겠지 뭐 아닌지 요즘 밤에 춥습니다 여러분들 환절기 감기 조심해요 추워졌어 It's dangerous 다들 좋은 밤 되시고 또 이따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